나의 이 날씨에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없지 마요 전 어제까지만 뛰는 촬영을 제가 띄는 촬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계속 띄고 있네요. 이 다음에 이제 정면붙고 쓰는 거지. 아기 찍은 4번 찍었네. 한 번 더 하시면. 아 괜찮네. 오케이.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. 다시. 아 눈물 부신가 봐. 눈물 부신. 컷 컷 컷. 이거 해야 됐네. 둘 셋, 둘 셋, 셋, 셋 둘 셋 아, 비교가 제일 감동하네 어떻게 해? 감독으로 짜 감독. 차가워. 어 근데 발이 점점 차가지고 있어요. 끝. 수고했어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수고. 수고하셨어요. 약간 그거야. 우리 콘서트 때 랩몰이랑 그거 녹욕 가는 거 있잖아. 아 뭐 붙기도 있어. 아. 아. 으아. 일단 발을 감싸야 돼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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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준이가 되게 좋아져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제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